조회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열기에 가셔서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의 이론 폴더 안에서 3번에 조회 미출력 폴더에 가시고요. 두 번째 섹션에 가신 다음 출제 유형 1번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이제 조회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유형 첫 번째입니다. 거래처별 구매 정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화면에 처음 파일을 불러오시면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요.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거래처별 구매 정보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필터하는 기능을 좀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필터와 필터 오원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 표시하는 작업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처별 구매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창 겹치기 상태가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어요.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셔서 우리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창 겹치기 탭 문서 선택할 수 있고요. 바로 선택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시 파일을 닫고 나서 불러오셔야만 여러분이 선택한 걸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CMB 거래처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CMB 거래처 찾기 명령 단추를 좀 찾아봤더니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에서요. 오른쪽에 갔더니 레코드 찾기라고 되어 있고요. 레코드 찾기 선택했더니 CMD 찾기라고 되어 있고 바로 왼쪽에 CMB 거래처 찾기라는 콤보 상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에서 CMB 거래처 찾기 콤보 상자에서 거래처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 찾기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거래처에 해당한 구매 정보를, 구매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필터와 필터원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를 걸러서 표시해 주는 게 필터이고요. 이를 적용시켜주는 필터원 속성에서 추류값을 해주시면 이를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떤 명령 단추, CMD 찾기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앞에 콤보 상자에서 여러분이 조건을 줄 수 있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찾기, CMD 찾기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서요. 우리는 클릭했을 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보여주는,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셨다면 원클릭 오른쪽에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럼 CMD 찾기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 CMD 찾기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까요? 라고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요. 문제에서 거래처 찾기에서 거래처 찾기에서 거래처를 선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CMD 거래처 찾기에서 어떤 걸 찾는데 그 거래처 찾기에서 선택한 데이터가 거래처 명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실 겁니다. 거래처 찾기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잠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는데요. 우선은 잠깐 현재 창을 오른쪽 닫아 볼게요. 그 다음 현재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에 우리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속성을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거래처별 구매 정보의 레코드 원본은 거래처 테이블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 혹시 여러분의 왼쪽에요. 개체가 폼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폼, 삼각형, 역삼각형 누르셔서요. 모든 액세스 개체로 바꿔주시고 모든 액세스 개체로 바꾸신 다음 레코드 원본이 거래처라고 되어 있다면 테이블의 거래처 테이블이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MB 거래처 찾기에서 내가 선택한 값은 사실 거래처명입니다. 거래처명. 물론 여러분이 아래쪽에 그림을 좀 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거래처명이 해당된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그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잠시 폼을 테이블을 닫도록 하겠고요. 다시 오셔서 이제 CMB 거래처 찾기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 거래처명 필드와 같다면 같다면 우리는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거래처 찾기 이벤트에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이벤트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점점점 작성기 다시 한번 갈게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CMD 찾기를 클릭하면 조건에 내가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를 걸러서 표시해 주세요. 현재 폼에다가 현재 폼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다음에는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필터 다음에 는 입력하시고요. 아까 확인해 보셨던 거래처명 필드와 같습니까? 누가? CMB 거래처 찾기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시는데요. 조건 자체는 이렇게 앞에와 끝에다가 큰 따옴표를 묶어 주시고요. 또 교재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입력받는 컨트롤에 대해서 구분하는 M%와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의 값이 문자인지 숫자인지에 따라서 작은 따옴표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거래처 찾기에 입력 선택된 값은 거래처명이 아까 숫자였어요? 문자였어요? 문자였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하고요. 또 하나 CMB 거래처 찾기는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로 앞뒤를 좀 구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시작하는 조건에 큰 따옴표는 열렸고요. M% 앞에서 큰 따옴표는 닫혀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다음에다가 큰 따옴표를 닫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M%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죠. 큰 따옴표로 문 꺼질 수 있도록 큰 따옴표를 한번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에 필터할 수 있도록 필터1 속성을 True 값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CMB 거래처 찾기에서 선택한 값에 해당한 거래처명의 정보가 표시가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현재 작업하셨던 폰보기 가셔서요. 아래쪽에 CMB 거래처 찾기에서 삼성 대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삼성이니까 크게 변화가 안 보일 것 같아요. 현대를 선택하고 거래처 찾기 하면 현대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 거래처명 현대라고 바뀌어 있죠. 다시 뭐 하나 클릭 클릭 하실 때마다 조건에 내가 조건을 선택한 데이터가 걸러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의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시 오셔서 디자인 보기 가셔가지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폼은 닫으시고 두 번째는 폼이 또 다르네요.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폼에서 연월일 조회 폼에서 선택하시고요. 바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txt 연, txt월, txt일이라고 텍스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월일에 순서대로 연월일을 입력하고 바로 오른쪽에 연월일 조회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 이름은 cmb 조회예요. 실제로 얘를 클릭했을 때 뭔가를 추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걸러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입력한 구매 일자에 해당한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서 연도와 월과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월일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입력한 연도월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mb 조회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내가 조건을 작성한 거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거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cmb 조회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잠시 좀 확인하셔야 될 거요.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을 좀 확인할까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속성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구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매 내역의 테이블을 잠깐 열어보시면 연, 월, 일을 조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게 구매 일자입니다. 연도와 월과 일과 이 해당한 데이터의 구매 일자랑 비교하셔야 되죠. 구매 일자의 연도와 구매 일자의 월과 구매 일자의 일과 같은 데이터를 보일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일자라는 필드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는 연, 월, 일 조회의 명령 단추 선택하고 이벤트 프로시저의 점점점 작성기 옵니다. 이제는 내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건을 작성하면 그 데이터를 걸러서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현재 폼에서요. 현재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필터 다음에는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조건이 좀 길 것 같아요. 연도, 월, 일 다 비교하셔야 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실 것 같고요. 연도를 비교를 하시려면 이열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구매 일자 필드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연도에서 입력받은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그 다음 또 연결해서 작업하실 거니까 첫 번째 작업 끝나셨고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두 번째 또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을 시작할 때는 큰 따옴표 열었잖아요. 큰 따옴표를 닫으셔야 하는데 엔퍼센트 좀 쓰시기 전에요. 큰 따옴표를 닫으시면 되는데 이 TXT 연도는 앞에서 보셨던 문자가 아니라 숫자에요. 그래서 굳이 끝에서 닫으실 필요 없고 앞에서 닫아주시면 돼요. 앞에서 구매 일자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가 같습니까? TXT 연도 입력한 숫자와 같습니까? 라고 하나만 연도만 비교하시면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또 작성하기 위해서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건을 작성하실 거니까 먼스, 월을 추출하셔야 되겠죠. 구매 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아 그런데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이열과 그 다음 두 번째 먼스를 통해서 구한 값과 같다라고 하려면 둘 다 같아야 되잖아요. 연도도 같아야 되고 월도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서 조건을 주셨던 내용 연도랑 그 다음에 월을 통해서 조건을 주신 내용과 둘 다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그 값이 txt 월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구매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 txt 월과 같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제는 저희는 또 일까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또 세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 큰 따옴표 묶어서 앞에 이열과 월과 그 다음 일까지 마찬가지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연도도 만족해야 되고 월도 만족해야 되고 일도 만족해야 됩니다. 일은 데이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매 일자에서 일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그 다음 누구랑 같냐면 txt 일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지금 작성한 필터 속성을 필터 1 속성을 true 값을 하셔야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작성해 보시고 또 제가 오타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폰복에 가셔서 현재 데이터가 쭉 보니까 2005년 예제로 2005년 눈에 보이는 걸로 좀 해볼게요. 4월 5일에 해당한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연월일 조회를 클릭하시면 내가 입력한 연도와 그리고 내가 입력한 월가 그 다음 그리고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구매 일자에서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두 건이 있는데요. 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일 때 세 가지일 때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엔드 함수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각 이 TXT 0과 월은 숫자이기 때문에 따로 작은 따옴표 하지 않고 M% 연산자로 구분해서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연월일 조회 포문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하시면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가셔서 두 번째 예제는 제품별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클릭합니다. 두 번째 제품별 조회에서는요. 제품별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제품별 조회 폼의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조회에다가 TXT 조회 컨트롤에 제품 코드를 입력하고요. 제품 코드를 입력하고 바로 옆에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배우셨던 필터,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레코드 세트 클론과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을 복사하는 레코드 세트 클론 속성과 현재 폼의 레코드를 복사해 오는 레코드 세트 클론과 그 다음 특정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여 책갈피를 꽂아주는 북마크와 그 다음 처음부터 끝 방향으로 값을 찾아가는 파인드 퍼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해서 레코드 세트 클론과 파인드 퍼스트와 북마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조건을 여기 제품 TXE 조회에서 입력한 제품 코드에 해당한 정보를 찾아다가 표시하는 내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현재 폼의 미점 레코드 세트 클론점 파인드 퍼스트라고 작성하시는 식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조건식을 작성하시면 현재 폼의 레코드를 복사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첫 번째 자료를 찾습니다. 그 다음 미점 북마크는 현재 미점 레코드 세트 클론점 북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의 북마크에 찾아 놓은 복사 레코드의 북마크를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실습을 좀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제품별 조회 폼의 가로와 세로에 교차되는 폼 속성을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잠깐 확인할게요.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 그렇다면 모든 액세스 개체를 표시해서 제품 코드의 테이블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제품 코드에 우리는 TXT 조회를 통해서 제품 코드를 잔 입력하실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셔도요. TXT 조회 T8, T2 이렇게 입력하거든요. T1부터 T9 중에 제품 코드 문자인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XT 조회에서 입력한 값은 TXT 조회에서 입력한 값은 제품 코드 테이블에 가셔서 제품 코드 필드와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우리는 보여주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제품 코드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 찾기를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 클릭했을 때 찾아다가 표시할 거니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CMD 찾기를 클릭하면 먼저 일단은 현재 폼의 레코드를 복사해서 현재 폼의 밑점 그 다음 레코드 R E C O R D 레코드 SET 클론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복사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첫 번째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클론점 입력하시고요. FIND FIRST FIND FIRST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십니다. 조건은 제품 코드 필드와 같습니까? 누가 같냐면 TXT 조회에서 입력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이 조건은 아까 확인해 봤더니 문자였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구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컨트롤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큰 따옴표 마무리 하고요. M% 연산자 앞과 뒤에 M% 연산자로 구분 작업을 하시는데 뒤에도 큰 따옴표 한번 열어주셔야겠죠. 그래서 현재 폼의 레코드를 복사해서 TXT 조회에서 입력한 제품 코드가 제품 코드 필드와 일치합니까?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끝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찾았다면 현재 폼의 현재 폼의 북마크에다가 내가 레코드를 복사해서 레코드 셋 클론에서 복사한 것에 북마크의 값을 넣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해 봤고요. 혹시 또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폼복에 가셔서 TXT 조회에다가 아까 D1부터 D9까지 있었나요? 그럼 D4 D8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찾기 한번 누르시면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된 것 같죠?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출제 유형은 강좌 정보 찾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신 다음에 찾아보기에 가셔갖고요. 출제 유형 3번을 실습할 수 있도록 강좌 정보 찾기 XS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하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서요.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주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원본으로 재설정하여 폼에 표시하는 데이터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걸 사용하라 라고 제시된 거에 따라서 작성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강좌 정보 찾기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강좌 정보 찾기 폼에 CMD 찾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바로 왼쪽에 있는 강좌명에서 TXT 찾기에서 TXT 찾기에서 입력한 값을 강좌명에 해당하는 강좌 정보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얘는 아직 레코드 컨트롤 원본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CMD 찾기에서 입력한 강좌명에 해당한 강좌명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TXT 찾기는 강좌명 필드입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클릭하면 강좌명에 해당하는 강좌 정보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시오.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강좌 테이블에 강좌명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 폼 속성에 가셔서 현재 강좌 정보 찾기의 폼은 데이터가 레코드 원본이 강좌 테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액세스 보기에 가셔서요. 테이블에 강좌 테이블을 열어보셔서 현재 이렇게 이 데이터가 강좌 정보 찾기 폼에 연결되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MD 찾기에 우리 여기에다가 입력한 데이터는 강좌명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좌명과 일치하면 그 데이터를 찾아다가 레코드 데이터를 변경한다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강좌명은 문자입니다. 문자인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창을 닫아 주시고요.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좀 확인하고 물론 강좌명이 문자인 건 알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열어서 필드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기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가지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CMD 찾기를 클릭하면 지금 문제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 재설정 방식으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코드 문제에서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소스 소스는 입력하시고요. 이제 이 구문은 좀 앞에 달라요. 우리 아까 현재 폼에 연결된 테이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강좌 테이블 이라고 했어요. 강좌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셀렉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거고요. 프롬 어디로부터 강좌 테이블로부터 현재 폼에 연결된 레코드 원본은 강좌 테이블이었어요. 강좌 테이블에 가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웨어 다음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냐면 필드명이 강좌명과 같습니까? 누가 txt 찾기에서 입력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txt 찾기에 입력받는 강좌명은 아까 우리 확인해 봤는데 문자였어요. 문자 처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문자 처리가 필요하시고 문자 처리를 작은 따옴표 하신다면 또한 입력받는 컨트롤스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 앞쪽에 M% 앞에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 막아주시는 거고요. M%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좌 테이블로부터 from은 테이블이에요. from 뒤에는 테이블이 오는 거고요. 이 별표는 필드 모든 필드예요. 아니면 특정 필드를 가져오실 때는 필드명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셀렉트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데 from 강좌 테이블로부터 모든 필드를 가져오시는데 매열 다음에는 조건을 작성하는 거고 그 조건은 뭐냐면 강좌명이 TXT 찾기에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는 거고 TXT 찾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처리를 하신 겁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강좌명이 어떤 게 있었나 잠깐 확인해 볼까요? 건강, 요가, 댄스 뭐 교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한번 실행해 볼게요. 품복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요가라고 입력하시고 찾기 한번 눌러보시면 요가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댄스도 있었나요?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찾기에 입력하면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 뷰티도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테이블에 가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찾기 눌러서 정확하게 찾아 짓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또 교재에서도요. 작은 따옴표 사용하시고 큰 따옴표 사용하시고 M% 컨트롤과 연결하는 단계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교재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4번은요. 두 커맨드 두에 파일을 열시고 열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폼 닫기라고 되어 있네요. 동아리 정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두 커맨드 개체의 클로즈 메소드를 이용하면요. 지정한 액세스의 창을 닫거나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창을 곧바로 닫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커맨드 점 클로즈라고 쓰면 된대요.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창을 닫아라 하시면 두 커맨드 점 클로즈라고만 작성하시면 돼요. 닫기라는 명령 단추 CMD 닫기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 점 점 작성기 CMD 닫기를 클릭하면 실행하세요. 두 커맨드 클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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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보기 가셔서 닫기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출제 유형 4번 문제 해결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유형을 닫을 건지 폼의 이름까지도 세세하게 쓸 수 있고요. 저장 방법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출제 유형 5번을 보겠습니다. 현재 불러오셨던 파일에 동아리 정보 폼 동일한 폼이네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닫기 바로 옆에 회원 명부 라고 있습니다. CMD 회원 명부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요. 제 마우스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CMD 속성 시트 확인하시고요. CMD 회원 명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문제에서 얘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개체 오픈 폼 메소드를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로 폼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커맨드 점 오픈 폼 은 다음에 폼 이름 쓰고 보기 형식 필터명 조건식 으로 작성합니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 단추를 누르면 클릭하면 왼쪽 폼에서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을 열리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하면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이 열리는 거고요. 현재 폼에 표시되어 있는 동아리 명이랑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에 회원 명부 가 표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열려 있는 데이터를 동아리 회원 명부 폼에서 보여주라는 얘기고요. 현재 폼에 표시되어 있는 동아리 가 테니스면 테니스 동아리 회원 명부 가 표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CNB 회원 명부 선택하시고 우리는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내가 이 회원 명부를 클릭하면 폼을 좀 보여주세요.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는데 두 커맨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폼을 보여준다고요. 오픈폼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픈폼을 보여주는데 폼의 이름을 폼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폼네임 폼네임을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에서요. 동아리 회원 명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표 어떤 형식으로 보시겠어요? 저희는요. 그냥 폼 노말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표 필터네임을 물어봅니다. 따로 필터네임은 넣지 않고요. 그럼 신표 누르시면 생략이 되겠죠. 그 다음 웨얼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을 넣으래요. 그럼 조건은 뭐냐면 문제에서 동아리가 테니스면 테니스 동아리 회원 명부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하신 게 좀 더 정확한 방법인데요. 동아리 명이 동아리 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현재 입력된 컨트롤의 동아리 명과 같습니까? 테니스 문자 자나여서 작은 따옴표로 문자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동아리 명은요. 사실 이쪽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텍스 상자 이름이 동아리 명이에요. TXT 동아리 명이 아니라 얘 자체 이름이 그냥 동아리 명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명이라고 쓴 거고요. 잠시 잠시 제가 창이 닫혔어요. 다시 읽다 열게요. 가로와 세로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현재 폼에 연결된 테이블을 확인할게요. 모든 액세스 개체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 세로 교차하는 부분에 폼 시트를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얘는 동아리 테이블에 가서요. 동아리 테이블에 가서 동아리 명이라는 필드가 있는지 확인해 동아리명 필드와 같습니까? 작성하실 거예요. 컨트롤의 이름도 동아리 명입니다. 다시 와서요. 이벤트 원 클릭에 작성하다가 말았는데 이쪽에 다시 올게요. 이 동아리 명은요. 동아리 테이블에 가서 동아리 필드 동아리 명이라는 필드가 필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뒤쪽에 있는 동아리 명은요. 여기에는 텍스 상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리 명에서 입력한 각과 같습니까? 동아리 명은 문자였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됐고요.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구분하기에서 입력받는 컨트롤을 구분하기에서 M% 연산자 입력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 M% 연산자 구분해 주시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큰 따옴표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폰보기 가셔가지고요. 현재 등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회원명부 누르시면 등산에 관련된 동아리 회원명부가 표시가 되는가 다시 레코드를 좀 옮겨서 스킨스쿠버 인라인스케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회원명부 클릭하시면 해당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닫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5번에 오픈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지쪽에 쭉 교재를 테이지 하나씩 넘기실 때마다 조회 기능 구현 방법 앞에서 배우셨던 필터 속성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 속성 레코드 색 클론과 북마크 파인드 퍼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 사용하는 거는 뒤쪽에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필터와 파인드 퍼스트 뭐 조건식을 입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커맨드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현재 파일이네요. 이 파일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고 아 폼이네요. 폼에 동아리 회원명부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동아리 회원 명부 폼에 보시면 동아리별 회원 목록이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얘는 CNB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뭘 하실 거냐면요. 앞에서는 오픈 폼이었다면 이제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보고서를 열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린 클릭했을 테니까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원 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CNB 회원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는 보여주세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좀 보여주세요. 보고서의 이름은요. 문제에서 나와있어요.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라고 나와있고요. 오타 띄어쓰기 정확하게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어떤 형식으로요.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를 보여드릴까요?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인쇄 미리 보기 하실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앱뷰 프리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심표 필터 네임 따로 안 넣어요. 생략하시면 되겠죠. 웨얼 컨디션에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없으면 그냥 여기 앞에까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작성합니다. 현재 폼에 보이는 동아리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보이는 동아리만 표시될 수 있도록 아까 하셨던 거와 동일 하신데요. 조건을 큰다우면 묶어서 작성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 연결된 데이터 확인하시고요. 사실 이 폼은요. 동아리라는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나요? 한번 또 확인할까요? 잠시 와서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뭔가를 작업을 하네요.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현재 폼의 레코드는 쭉 되어 있는데요. 동아리 테이블에 가서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명과 회장명과 쭉 가져왔대요. 중요한 건 동아리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에서 동아리 테이블에 그 다음 어떤 거에 따라서 보고서를 보여줄 거냐면 이 동아리명에 따라서 동아리명에 따라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TXT 동아리명이에요. 컨트롤에 이르면 TXT 동아리명. 그럼 잠시 동아리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동아리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동아리명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이죠. 동아리명이라는 필드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벤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동아리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TXT 동아리명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TXT 동아리명은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시겠죠. 또 하나 동아리명을 통해서 입력받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M% 연산자를 통해서 구분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TXT 동아리명에서 입력한 동아리명이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명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품복에 가셔서 현재 등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산의 동아리별 회원 목록을 보겠습니다. 라고 클릭했더니 보고서가 보이고요. 등산에 해당한 내용이 이렇게 보고서로 보이네요. 다음 다음 레코드에 가서 스킨스쿠버 클릭하시면 스킨스쿠버에 해당한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게 보고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맞게 작성하신 거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누르셔서 예제 파일은 비디오 대여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요. 비디오 대여 파일을 불러오셨고요. 대여 현황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대여 현황폼에 어플라이 필터 버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플라이 필터도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필터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 레코드 세클론 이런 것처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매크로 함수고요. 문제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해서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실 건데요. 매크로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매크로 함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플라이 필터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 좀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잠시 매크로 창은 닫아보도록 하겠고요. 문제에서 어플라이 필터 명령을 누르면 앞쪽에 있는 TXT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속성 시트를 표시해서요. TXT 고객에서 선택한 고객만 표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XT 고객에서 선택한 값은 어떤 건지 좀 확인하고요.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작성한 대여 현황 폼에 가로 세로 교체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셀렉트 어떤 어떤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From a Video 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길어요. 점점점 작성기를 한번 눌러봤더니 현재의 대여 현황 폼은요.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고요. 비디오 고객 대여 폼 세 개 대여 테이블 세 개 테이블에 가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다가 데코드 온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작업은 지금 TXT 고객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테이블 커리에 고객 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왔네요. 고객 이란 테이블을 잠깐 확인할게요. 고객 테이블에 가면 내가 TXT 고객 명에서 입력한 값 TXT 고객 에서 입력한 값은 고객 테이블에 갔을 때 어떤 데이터냐면 이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이 고객 명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객 명 이란 필드는 고객 테이블에 없어요. 이름이라는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니까 해당 테이블에 가셔서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TXT 고객 에서 선택한 값은 콤보 상대 선택한 값은 고객 테이블의 이름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셨고요. 이제는 제가 열러비를 조절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온 거고요. 아니요. 누르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가실 거고요. 문제에서 매크로 함수는 어플라이 필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플라이 필터 선택할 거고요. 얘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다시 X 삭제하고요. 어플라이 필터 그 다음 조건만 작성하시면 돼요. 위에 가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호출하시고요. 조금 전에 필드명을 확인하셨어요. 이름이라는 필드가요. 이름이란 필드와 같습니까? 누가요. 현대 작성하시는 비디오 대여 파일에 가셔서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가져오면 폼이 하나 있네요. 대여 현황 폼에 TXT 고객에서 선택한 값 선택한 값이 이름 필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매크로 함수가 더 쉬울 수 있으실 거예요. 매크로 함수 선택만 하고 조건을 작성하는데 직접 타이핑하고 문자 처리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필드명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름이란 필드가요. 대여 현황 폼에 TXT 고객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만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매크로 1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저장한 매크로 오른쪽 다 될까요? 어플라이 필터에 오셔서 이벤트에 오셔가고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매크로 1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 실수로 매크로 1번에 조건을 잘못 작성하셨거나 하실 때 수정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크로 1 왼쪽에 액세스 개체의 매크로 1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가셔서 디자인 보기 누르시면 아까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조건을 잘못 작성했는데요. 작성기 눌러서 수정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닫으시면 돼요.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되셨다면 일단 확인해 볼까요? 폰복에 가셔서 고객명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시고 어플라이 필터 하시면 내가 선택한 고객명이 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확인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우리 출제 유형 7번 문제 해결이 되셨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조회 작업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